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226페이지 시설 개소에 따른 방수공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그럼 먼저 1번 옥상방수 자 옥상방수의 개념은 다름 아닌 이거죠 기본적으로 옥상은 지붕이잖아요 그럼 옥상 개념은 일반적으로 많이 출제가 안됐습니다 전까지 역사가 한 번이고요 대신 지하실 방수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옥상은 아무리 점검하더라도 누수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맞죠? 어느 도사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어느 전문가도 발견이 안 돼요 자 그러면 옥상은 최상층에 사시는 분이 누수된다고 이야기해야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지하실 경우는 관리적인 측면이 강하죠 지하의 밑에 살고 있는 분은 없잖아요 그래서 지하는 관리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특히 지하에서 만약에 누수가 생겨서 차량의 본넷드위나 이렇게 콘크리트 녹음을 위해서 오염시키며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하실은 관리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지하실 부분이 시험에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옥상은 그래서 먼저 1번 했죠? 바탕은 물 흘린 경사 구배해 둬야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2번 가지고 사실 시험이 나왔습니다 우리 시험은 내리기 2번밖에 사실 없습니다 옥상하고 지하실 방수하고 비교했을 때 지하실 방수는 온도 변화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런데 옥상은 온도 변화가 너무 심한 거예요 여름은 태양열을 받으면 복사열에서 한 70도 80도까지 올라가요 옥상 바닥이 그래서 고기 구워도 되죠 계란 후라이도 되고 삼겹살도 구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고 반대로 여름철에 겨울철은 어떻게 됩니까? 영하로 막 내려가죠 그렇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심한 겁니다 그래서 침입도가 크고 연하점이 높아야 된다는 것은 침입도는 겨울철 때문이에요 침입도가 크다는 것은 아스팔트가 신축평창을 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하점이 높아야지만 여름철에 7,80도 올라가도 안 녹는 거예요 그래서 침입도도 지하실 방수 비교해서 여름철 때문에 연하점이 높아야 되고 겨울철 때문에 침입도가 큰 걸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의적인 측면 가지고 다룰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침입도라는 것은 아스팔트의 경도랬겠죠 아스팔트가 얼마나 딱딱하냐 무르냐 얼마나 잘 침투하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면 잘 늘어나고 그래야지만 침입도가 큰 거죠 그러면서도 높은 온도에 잘 견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측면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7페이지 보시면 지하실 방수 지하실 방수에서 바깥 방수하고 안방수 두 가지를 비교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깥 방수의 개념하고 안방수 두 가지 이걸 박방수라고도 하고 외방수라고도 칭하죠 외방수 또는 밖방수 이렇게 칭합니다 그리고 안방수하고 구분해 두시면 됩니다 안방수하고 그러면 바깥 방수하고 안방수의 차이점은 방수층의 시공을 어디 하느냐 이 차이점을 두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방수층이 구조체 바깥쪽에 하면 바깥 방수 외방수고 구조체 실내척에다가 방수층을 시공하면 안방수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안방수하고 바깥 방수는 방수층 시공 부위를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깥 방수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먼저 방수바탕 조성이 필요해요 방수바탕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잡석 다짐 해가지고 그 위에 밑창 콘크리트 타설을 해가지고 방수바탕 조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밑창 콘크리트 지정이 밑창 콘크리트 지정 개념이 이것이 바로 방수바탕 개념이 되는 거예요 밑창 콘크리트 지정 이것이 방수바탕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깥 방수는 방수바탕 조성을 해줘야 됩니다 방수바탕 조성이 없으면 방수층 시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수바탕 조성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자 거기에 바닥 방수층 시공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진행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닥 방수층 시공을 들어가게 됩니다 바닥 방수층 시공적인 측면을 들어가요 바닥 방수층 시공을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무엇이 되냐 이제 바닥 구조체 공사를 들어가게 됩니다 바닥 구조체 바닥 구조체는 이중 슬래브 구조 형태 이중 형태로 설계를 해요 이렇게 해서 슬래브 공사가 바닥 구조체 공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바닥 구조체 공사를 들어가요 본공사 바닥 구조체 시공을 들어가요 이 개념이 바로 본공사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얘가 먼저입니다 이게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자 바닥 방수층 시공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바닥 구조체 본공사가 진행됩니다 그러면 방수층의 시기 제한을 받는 거예요 시기 제한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벽 구조체 공사에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벽 구조체 시공이 먼저 진행을 하는 거예요 먼저 진행을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벽을 이중 구조 벽 형태로 공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안에는 벽돌로 이렇게 쌓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물이 발생하면 여기에 이제 간을 묻어둬서 밑으로 다 뽑습니다 이렇게 뽑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배수관 다 묻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는 통기관 설치해 놓고 이렇게 통하게 다 해서 한쪽으로 다 모읍니다 그러면 배수 피트에 모았다가 물을 다 퍼내요 그래서 대규모 지하실 같은 데는 우리가 물이 안 새는 이유가 이거예요 지하에 들어갔는데 습한 기운이 없다 이 방수로 한 거예요 바깥 방수로 완벽히 처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벽 구조체 시공을 하는 거예요 벽 구조체 시공을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서 벽 방수층 시공을 이렇게 합니다 벽 방수층 시공에서 이 까다롭습니다 공사가 벽 방수층 시공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보호 누른 벽은 해주면 좋습니다 여기에다가 왜 그런가 보통 공사를 하고 대메우기를 하잖아요 대메우기를 하는데 아이고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래 같은 걸 아주 부드러운 걸 사보로 한 사짓도가 안 해줍니다 포컨에도 갖다 막 돌하고 흙하고 막 갖다 막 쳅니다 그러면 방수층이 손상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보호 누른 벽을 시공해주면 좋습니다 보호 누른 벽을 시공해주면 좋아요 그런데 여기는 보호 누른 벽이 별도로 필요 없는 거예요 바닥은 그래서 보호 누른 벽 시공을 해주면 좋고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설계를 해주라고 했습니다 이론상은 보호 누른 벽 안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바깥 방수고 그러면 안방수의 개념은 어떻게 하네요 안방수는 구조체 4척의 방수 공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하구조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하구조체를 먼저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하구조체가 방수 바탕이 되는 거예요 여기 지하층이다 그럼 지하구조체가 있을 때 지하구조체 4척 그러면 얘는 별도의 방수 바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얘는 방수 바탕 조성이 필요한 거예요 조성하고 방수청 시공을 해야 되는 반면에 얘는 지하구조체 자체가 방수 바탕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방수 바탕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방수 바탕 조성이 필요 없는 것이 안방수예요 안방수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자 무엇을 한다? 방수청 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얘는 방수청 시공의 제한이 있죠 자 이걸 먼저 해야지 구조체를 시공할 수 있는 반면에 자 구조체를 시공하고 나서 언제든지 방수청 시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방수청이 바로 구조체 4척에 설치한다 그래서 안방수 이렇게 칭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안방수의 경우는 보호 누름이 꼭 필요해요 그러면 바닥에는 콘크리트 걸로 보호 누름을 꼭 해줘야 돼요 보호 누름이 없으면 될 겁니다 보호 누름청 시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벽 부분은 일반적 보호 누름 벽으로 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벽돌로 하고 그래서 이 보호 누름청 시공을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안방수예요 안방수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얘는 수압이 클 때는 못 쓰는 겁니다 소규모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리하실까 그래서 이것이 대규모나 수압이 클 때는 이걸 씁니다 대규모 건물이나 또는 수압이 클 때는 이 방식을 씁니다 자 바깥 방수를 씁니다 그 반면에 이거는 소규모 쪽이나 아주 수압이 적을 때 쓰는 것입니다 수압이 적을 때 쓰는 방식이 안방수가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시공은 이게 어렵습니다 시공이 까다롭습니다 까다롭다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시공이 용이해요 시공이 용이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까다로운 것이 비용은 어떻게 증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설비, 설비비는 증가해요 얘가 시설비가 싼 거예요 용이하면 쌉니다 까다롭게 비싼 겁니다 그것을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바깥 방수는 방수층의 시기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보통 방수층 시공의 시기 제한을 받는 거예요 시기 제한이 있습니다 미리 해야 되죠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언제나 시공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본공사 완료에 나중에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이거는 방수층 시공에 시기 제한이 없으면 언제든지 가능하다 제한이 없는 것이 바로 안방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수공사가 얘는 어렵죠 보수공사가 어렵습니다 그 반면에 이거는 보수공사가 용이합니다 보수공사가 용이한 것이 쉬운 것이 안방수예요 자 그리고 얘는 거의 측면은 좀 어렵게 하고 밑면은 공사하기에 굉장히 힘듭니다 하부는 자 예를 들어서 이거죠 건물한테 잠깐 보수공사 한다고 잠깐 들어주려고 할 수도 없겠죠 그래서 까다로운 방수가 된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했죠 얘는 보호누름층을 어떻게 꼭 시공을 해줘야 돼요 얘는 안 해도 무방하지만 벽 쪽은 해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야기 드렸어요 보호누름은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런데 얘는 안 해도 무방하지만 벽 쪽은 좀 처리해주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그 점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기본 잡아 두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 229페이지 보시면 방석공사가 나오죠 방석공사 자 이 방석공사적인 측면 이 방석공사는 우리 시험에 자주 언급됐던 파도죠 그래서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방석공사 그러면 이 방석공사는 기본조로 알아두실 것이 자재가 박판 시트계 방석 자재가 있고 신축성 시트계 방석 자재가 있고 종류는 아스팔트계도 있고 거기 있죠 시멘트 모르타계도 있는데 여러분이 종류가 어느 정도 돼야 되죠 쉽게 읽읍니다 개수가 기본 몇 개? 4개 이상은 돼야지 시험이 되죠 우리 시험이 오직 선다형이잖아요 그러면 기본 개수가 몇 개? 4개 이상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4개 이상 종류를 가지고 있는게 박판 시트계 방석 자재하고 신축성 시트계 방석 자재 두 가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 박판 시트계 너무 많네요 8개네요 외우기 힘들겠죠 아 또 지문도 길잖아요 그래서 못 외우시겠죠 그러면 바로 뭐다 신축성 시트계를 외우시는 거예요 신축성 시트계를 4가지를 외우시면 돼요 자 이 신축성 시트계를 외우십시오 신축성 시트계 이 방석 자재 이걸 외우시는 거예요 자 방석 자재가 나오는데 자 이 신축성 시트계 방석 자재 몇 가지입니까 4가지 아닙니까 이거 외우시는 거예요 4가지만 딱 외우고 거리하면 되죠 그러면 자 이거죠 신축성 시트계 4가지는 앞자 따서 외우십시오 자 그래서 비닐 나오죠 자 비닐 필름 방석제 비 따고 그 다음에 교착성이 있는 폴라시티 아스팔트 방석제 있죠 비교 외우시면 돼요 비교 그리고 폴리에틀레는 있죠 폴입니다 폴이 아니에요 폴입니다 폴 폴방입니다 그래서 비교 폴방이라 외우시면 됩니다 비교하는 폴방이다 비교 방인데 비교 방인데 비교 폴방이다 그래서 앞자 따서 외우시오 이건 불변이니까 외우시도 됩니다 자 여러분들 두 문자를 따서 암기하는 건 불변일 때 암기하는 거예요 변화가 있으면 암기하면 안 됩니다 왜 다른 걸로 내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거는 다른 걸로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외우시는 겁니다 비교에 그래서 방섭증 테이프 그런데 자 박판 시트계 방섭 자제를 보시면 자 페이지 229페이지 보십시오 자 유일하게 2번 거기 나오는 3번만 외우시면 됩니다 229페이지 3번만 외우시고 펠트나 아스팔트 펠림방섭청이 이것만 외우시고 나머지는 뒤에 문장이 뭐로 끝난다 방섭 자제라고 끝나죠 뒤에 문장이 전부 다 자제요 종이 적청 방섭 자제 맞죠 2번 적청 대 플라시틱 또는 종이 방섭 자제 다 방섭 자제라고 끝나요 박판 시트계 얇은 판의 시트계는 박판 시트계는 명심하세요 뒤에 방섭 자제라 끝나고 3번에 나오는 펠트 아스팔트 필림방섭청 이것만 방섭청으로 끝나고 나머지는 자제예요 그래서 왜 다르게 쓸 수는 없거든요 그대로 써야 돼요 명심하세요 그대로 써야 됩니다 자기가 변형해서 쓰면 안 됩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래서 아주 쉽습니다 자 그래서 자 무엇을 암기하신다 비교 폴방을 암기하십시오 비교 폴방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이 재료 중에는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남았느냐 가르쳐 드릴게요 많이 냈습니다 이제 모두 고르세요 박스 잡아놓고 모두 고르십시오 박판 시트계를 고락하든지 신축성 시트계를 고르세요 해서 모두 고르세요 를 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30페이지 자 2번에 각종 방섭청 공법적인 측면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 방섭청 공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기억하실 거는 기본 먼저 1번에 아스팔트 펠트나 아스팔트 루핑에 대한 방섭청 나오죠 자 이거는 겹침 이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요 아 방수든 방석 공사도 이엄은 기본 얼마다 100ml 이걸 꼭 명심하시면 되요 이엄은 기본 100ml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페이지 231페이지 보시면 자 3번에 바닥 바닥 및 방섭청에 대해서 해놨죠 자 이것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거기 할 때 뭐 아스팔트 펠트든 비닐 이엄 다 몇미리 100ml 그래서 낼기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겹침 이엄에 대해서 기본으로 알아두자 100ml가 기본이 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4번에 방수모르타르 발음 나오죠 정리해 주시면 되요 방수모르타르 발음 이 방수모르타르 발음에 주의할 점은 자 이겁니다 자 보통 방수모르타르 발음 두께 횟수는 층암바가 없을 때는 15의 내외입니다 그래서 15mm 내외 1의 발음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내외로 1의 발음으로 하는거에요 주의하십시오 얘는 15mm 내외 1의 발음인데 내외 1의 발음으로 하는거에요 그러면 미장공사는 기본으로 3의 발음이죠 그런데 이 방수모르타르 발음은 1의 발음입니다 그래서 15mm이고요 그래서 기준 잘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봐두십시오 요거는 한번 정리를 해놓으십시오 방수모르타르 발음은 자 방수모르타르라는 것은 다름 아닌 이거라겠죠 자 이 시멘트하고 모래만 배합해서 비벼하는 것은 일반 모르타르죠 시멘트 모르타르죠 시멘트 모르타르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물로 이제 할 때 이제 방수 용액을 희석한 물로 비벼준 것이 바로 방수모르타르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1회 발음을 한다는 것은 15mm의 기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231페이지 뭐 각종 방석공사 시공법에 대해서 다루는데 혹시나 해서 그 이번에 아스팔트계 방석공사적인 책만 좀 넘겨 보십시오 232페이지 나와요 아스팔트 방석 시공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을 혹시나 언급을 할 수가 있었는데 한 번 질문을 언급해서 리얼 부분이 언급되었어요 냉각 아스팔트 방석공사에 대해서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면 결과죠 ㄷ에는 가열 아스팔트 방석공사 했죠 냉각 아스팔트 두 가지가 있어요 주의하실 거 냉각 아스팔트는 이미 처음에 나왔어요 냉각 아스팔트에서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3번이었거든요 유일하게 3번밖에 없어요 그럼 방석도 첫 번째 도포청을 24시간 동안 양생한 후에 반복해야 돼 24시간인데 12시간으로 바꿔서 냈어요 자 그러면 ㄷ을 우리가 알아두면 된다 외벽 표면에 가열 아스팔트 방석공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때 보통 지표면 아래 구조벽이 지하 외벽이라는 것이 쉽게 지하벽에 지하벽 자 이 지하벽에 대해서 구조벽에 대해서 이 가열 아스팔트 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명심하십시오 가열 아스팔트는 지하벽만 우리가 하고 나머지는 냉각 아스팔트 방석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지하 구조벽에 하는데 근데 주의할 점은 이겁니다 바탕면에 이제 거품이 생길 때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좀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리고 233페이지 보면 간접 방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간접 방수 그러면 간접 방수에서 보시면 첫째 뭐가 있다 이중벽에 있고 방섭청 그래서 방섭청을 우리가 방석공사에 대해서 살펴본 겁니다 방섭청 그 다음에 이중벽 자 벽과 벽 사이에 공간을 두어 이중벽은 사실 공간 쌓기죠 벽을 이중으로 하는 형태 공간을 두어 쌓는 것이 이중벽이 되겠죠 그래서 이 이중벽은 방섭 목적으로 우리가 하는 간접 방수에 해당이 된다라고만 기억을 해 두시고요 간접 방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간접 방수 자 그리고 방섭청은 우리가 조금 전에 공부했습니다 방석공사에 대해서 했어요 이것도 간접 방수 방수보다 사실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방석공사는 간접 방수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드라이 에이리어 개념이 나와요 드라이 에이리어 자 드라이 에이리어는 어떤 개념인가 우리 시험에 여기 나왔었죠 드라이 에이리어는 자 이거예요 지하실의 외부에다가 우리가 공간을 둔 겁니다 건조 공간을 둔게 드라이 에이리어입니다 그러면 어떤 개념인가 하면 자 이 개념이에요 자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지하실을 이렇게 두었어요 지하실에 자 여기 이제 창을 뒀겠죠 그러면 뭐 창을 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공간이 이게 드라이 에이리어입니다 여기 드라이 에이리어 약자 뒤에서라 네 그러면 드라이 에이리어는 이 지하실 부분에 뭐 태양이 떴을 때는 채광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원래 목적은 근데 지금은 채광이 안됩니다 자 채광이나 뭐 한기 또는 통풍 그리고 이런 간접방수 이런 방수나 방섭상 이 앞에다가 지하 외벽 앞부분에 건조 공간을 두는 걸 드라이 에이리어라 합니다 에이리어 공간이 되겁니다 그러면 지하층수만큼 얘가 들어갑니다 그럼 지하 5층이다 5층 깊이만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윗부분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런 금속으로 이렇게 망으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덮어놨습니다 제발 거기 올라가지 마십시오 저는 아 설계자니까 알기 때문에 안올라갔는데 겁도 없이 거기 막 올라가가지고 어 있죠 한번 난리 났었잖아요 그 분당인가 추락사다 해가지고 그게 이겁니다 드라이 에이리어입니다 자 그래서 지하실에도 오고 한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건물만 지어 놓으면 지어 어떻게 답답해서 탄산가스 증가로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한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지하층 깊이까지 이게 싹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드라이 에이리어 간접 방수 그래서 최강이나 한기 통풍 방수 방수 목적으로 지하실 외벽 앞부분에다가 건조 공간 드라이 에이리어 공간을 두는 거예요 이것을 드라이 에이리어 라고 한다는 그래서 간접 방수에 해당된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한번 이거 출제를 했던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설 개수에 따른 방수 공사를 다뤘어요 뭐 최근에 이 뒤쪽에서 한 문제 정도를 내주고 있어요 이 부분을 뭐 지하실 방수 쪽 그래서 방석 공사 위주로 가다가 앞전 24일 때는 저걸 나간 거죠 지하실 방수를 암방수 개념을 언급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미장공사 들어가서 잠깐 휴식하고 미장공사 파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